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게르선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화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선 자손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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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르선 자손